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자다가 이제 봉창 두드리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피해가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신문들을 보게 되면 그냥 소음투성이 잡탕투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은 다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지고 다른 이야기를 또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잔뜩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그런 신문논족 칼럼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본질과 핵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 우리도 횡설수설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가장 간판 칼럼리스트가 김순덕 대기자입니다. 제목도 윤 대통령은 실패한 자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비교적 김순덕 칼럼을 좀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전혀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본질은 대한민국이 증명하는 핵심은 언급할 수 없으니까 항상 곁다리를 언급해야 되니까 엉뚱한 진단 엉뚱한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김순덕 칼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진급 칼럼리스트들의 그래서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닌데 핵심을 진단해야 이러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건데 핵심은 다 여러분들 언급 안 해야 되니까 엉뚱한 처방 엉뚱한 뭐죠?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죠. 이준석 사건을 어떻게 김순덕 대기자는 해석하는 거 아니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가동하는 거를. 대통령에는 여당 장악이 더 중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행식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준석이 내부총질이라는 밉상이긴 해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다. 이게 김순덕의 인식인 겁니다. 그가 한 달 전 당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자 야권에선 여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케빈이라는 비하장 그림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중진급 여러분들 소위 대표 칼럼을 쓰는 사람 인식이 이 정도인지 난 도움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김창균 여러분들 논설주관도 대놓고 뭡니까? 이준석을 옹호하는 그런 칼럼을 얼마 전에 썼지 않습니까? 김순덕 씨도 대놓고 여러분 그거 하는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가지고 성상남이름 정거인멸 교사 의구이름 걸려든 그 당대표를 갖고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정치보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에 가시였던 이준석을 평하고 안출수 의인을 당대표로 앉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려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나 잣대가 이런 중진급 칼럼 리스트들도 거의 와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 이런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위원에서 쓴 칼럼. 이준석을 왜 그렇게 그냥 박해하냐 이런 칼럼이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원론적인 것은 본인이 모든 문제를 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자초하는데. 그걸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김순덕 대기자 이름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과 지방선을 승리를 이끈 당대표로 어떻게 그렇게 벌을 줄 수 있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가 혼재가 돼가지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옳은 것은 뭐 관계없고 뭡니까? 옳은 게 관계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윤핵관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해서 젊은 당대표의 의견마저 내부 총질로 치부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이 시퍼렇게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다 다음 선거에서 냉정하게 심판할지 모른다. 외국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는 민주당 이재명 의회 국방의 질의는 벌써부터 모골이 송렬하다. 이게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되면 선거 문제를 언급해야죠. 이렇게 걱정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의 국방의 질의가 겁이 나면 선거 문제를 언급해야 되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 여러분 너무 한탄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참 함께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탕류가 흐르더라도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옳고 그런 것을 다 뭡니까? 그냥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제가 이름을 왜 했냐? 본질적인 문제를 천연급하지 않으니까 온 일들이 다음에 뭡니까? 칼럼이라고 쓰는 글들이 보게 되면 다 뭡니까? 그냥 임기응변 임시봉합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의 중진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시민들은 냉정하게 봅니다. 시민들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성상납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인님은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신빠진 뭐다 이렇게 쓴 겁니다. 지인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 만들고 작전하네. 할 일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네. 부정선거는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남 훈계하려고 쫓니다. 우리님 같은 경우는 결국 비대위 만들지 말고 이준석 뭐와 계속 내부총절하게 놔둘라는 얘기네. 보수가 어찌되든 김순득과 같은 길가는 이준석 그대로 대표를 놔두라는 얘기네. 사회공기인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뻔뻔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이 50대 말대는 언론계에 그냥 수십리 있고 대기자까지 된 사람이 사실을 이렇게 왜곡하고 지금도 사실을 가장 선거와 관련해서 왜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직 언론인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막 천금을 주더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사회공기인 언론인들